날 꺼서 킹니다. 가봐도 가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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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세히. 아이고, 쉽다. 겨우 깼긴 했는데, 이겼습니다. 예스 이것이 바로 나 맨 이거버덩 이게 로블록스 하다 오니까 이제 좀 풀리네 역시 로블록스가 짱 야 씨다 오니까 에이 또 설마 2차전 보스는 아니겠지 그 시야 그 우리 부모님은 저희들과의 구조에 이 동체와의 삶을 이곳이 고맙습니다 이곳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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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렇게 도움이 없었을 것 같았다. 사야가 남아있을 것 같았다. 그러나 우리는 도움이 될 것 같았다. 나는 분명히 알았을 것 같았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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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끼리 아프게임 뭐지? 너가 안전한 거 없으니 너가 항상 그녀의 아버지들 그리고 너가 계속 필요해 너 왜 안와edia? 미안해, 케이너. 너 강백에 걸어 버리지 않아. 어? 뭐야 여긴 왜? 여긴 왜 영혼이야? 근데 얘는 사는 거야, 죽는 거야. 어? 어? 삼꺼구나. 죽지는 않았네, 그래. 끝났어. 어? 아니구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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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가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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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힘들어 자 오늘 이렇게 케나 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해주시면 안녕